그리고 오늘 뭐 먹어야 될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서 당장 말씀해 주시면 또 치킨이라 하시겠죠? 치킨이라 하시겠죠? 치킨 시켜먹을게요 무슨 치킨 먹을까? 3,000원 쿠폰 준대 무슨 치킨 먹을까? 얘들아 아니 이런 도배는 상관없어 동근이 가자고? 나 동근이 한번도 안 먹어봐서 맛있나 동근이 동근이 먹어 볼게 뭐야? 거폭 오빠한테 전화하면 서비스 좋아요? 고폭 오빠한테? 지금 방송중인거 아니에요? 고폭 오빠 지금? 방송중이잖아 방송중이잖아 아 나 진짜 들어가가지고 아 그럼 지금 들어가가지고 말해볼게 지금 들어가서 말해볼게 몇시까지 방송중이잖아 아 그럼 몇시까지 방송중이잖아 소식까지 나왔을까 언제든 내가 방송중을 전해방송했을때 3년 3일 주 오빠 오빠 났어야겠다 나 싸야겠다. 100개 있는데? 안돼! 이거 합방품인데. 이거 안돼. 10개? 아 씨야발 몇개라야 돼? 5개? 아 10개? 5개? 10개? 어 진짜? 양팡 안녕. 오빠 할 말 있어서 왔어요. 어디 양팡인가? 어 그래. 팡아. 오빠 딸이다. 오빠 딸 축하드려요. 뭔데? 제가 제 베네 쩌구리. 아 베네 쩌구리는 또 아닌가꼬. 딸 축하드린다고. 제가. 미웠겠다. 어? 오빠. 우리 팡이의 아름다움을 좀 닮았으면 좋겠네. 맞아요. 오빠. 치킨. 동근이.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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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을 먹으려면 이리로 오라고 해서. 치킨 보냈으니까. 아니요. 야 이 새끼들아. 야. 야 서비스를 말했지 내가 지금. 잠시만. 야 이거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지. 아 왜요? 아니 우리 동네던데. 오빠한테 잤어야겠다. 오빠. 우리 동생이 치킨이 잘 되면 좋지. 아이씨. 조금만 있어봐라잉. 오빠. 이거. 오빠 이거 셔틀값. 오빠 이거 다른 폰이거든. 아 야 이거. 번호가 오빠구요. 오빠 이거 셔틀값. 음. 아니. 야 너 진짜 오더 터지는 거 아니야? 아니 황아. 꼬마. 아 잠시만. 하하 번호와. 하하 번호를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지? 요 폰에는 번호가 있는데 요 폰에는 번호가 없네. 아 폰 번호 매니저 채팅으로. 아 이거 다 공개되잖아. 공개. 공개되잖아. 아 이거 어떻게 해주는데. 황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하하. 매니저 채팅. 이거 공개. 아 이렇게 해야겠다. 네네. 이렇게 해야겠다. 이렇게. 잠깐만요. 황아. 니 주소를 오빠 카톡으로 보내라. 그럼 내가 보내줄게. 뭐 먹을래? 주민하고 진짜. 라이브. 우리 파인다시. 어? 우리 파인다시. 우리 파인다시. 매체에서 적으면 우리 매니저들까지 다. 다 오잖아. 괜찮아요. 이미 적었어요. 이미 적었는데. 이미 적었는데. 이미 적었어요. 이미 적었는데. 이미 적었어요. 여기에서 올렸다고? 이미 주소랑. 번호까지 다 적어버렸는데. 어. 잠깐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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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닷 roads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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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sma. 하하. 여니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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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노. 하하. 문. 핸드하얼나. 내 풍선에 이따 뺄게 고맙다 더 싸드릴게요 충전해가지고 홀레벌떡 쌀게요 잠시만요 그래 그거 뭐 먹을래? 오늘 하나씩 시켜줄까? 네 맛있는 걸로요 두 마리면 되네 한 마리 한 마리 아 두 마리요 두 마리 네 그렇게 할게요 두 마리로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다 그럼 보낼게 네 감사합니다 풍선도 준비할게요 뭐? 별풍도 준비해놓을게요 아 무슨? 아 오빠 아 라면사리 추가요 라면사리 추가? 네 오케이 네 미치겠네 아 진짜 잠시만 충전 좀 할게 너무 무서운데? 야 인마! 마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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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~~엄청 이쁘다 가야산다 ㅋㅋㅋㅋㅋㅋ 그래 그거 다 숯불 한 마리랑 소금구이 한 마리랑 네 그거 애가 라면 사리 추가해가지고 그거 좀 빨리 갖다 줘라 형님 주소 보낼게 아 알겠지 주소만 보내주시면 형님 제가 바로 보내드릴께 그래 그거 뭐고 땅값으로 내놔 형님 이름 올려놔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 이름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래 그래 미래 요금제로 형님 이름으로 올려놔라 아 500 손살이 손살 아 남살 없다고 아 아 가야니까 사상들이 가야니까 사상들이 못간다 아 그 룰이 그래도 되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알겠다 장사 잘한다 그래 그 치키가 놔둬라 미래요금제 음 500개로 해 500개로 성공함 갖는다 이렇게 미소냐 잠깐만 음 지금 여러분도 못있습니다 부산진구 가야대로 597 한신센타뷰아파트 508 500개로 500개 충전 해달라니까 하아 맛있게 먹으라 어 맛있게 먹으라 뭐 오빠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먹으라 잘 먹겠습니다 다 얘기해놨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아 후다기 어 후다기 아이고 후다기입니다 누구십니까 제 열혈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뭐 잊지 않게는 뭐라 잊지 않게 아 시바 800개다 왜 아 저게 뭔데요 엄마가 찾아갈께 김민기를 들고 왜 아 김민기를 아 요령이라고요 아 아 또 아 이거나 먹어 셀깡이 주소 검색해도 나오는건 아니지 아 씨 아 이 300개는 단방 오빠 한번 치킨 시키고 하나 단방용으로 오빠 얼굴이 잿빛이 되어 가는데 아 이런거면 안 되겠다 혼날거 같아 혼날거 같아 뭐냐고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오빠 자세 안 나그러면 뭐하는 거고 진짜 아니 더 싸달라는 건가 이거? 헐 부장님 쌈쌈쌈쌈 이러세요 더 싸달라는 거 같은데 저 표정 손이 이랬노 손이야 하나 나갔나? 아이 뭐 손이 아니 이러다 치킨집 안아 차리 아 이거 봐 와 진짜 한 마디 추가라고?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 하나 일하려고 오빠 뭐 치킨 시킨다 벚꽃빵 그냥 여유롭다 아이고 우리 벚꽃빵님 또 배포니카소이 아 진짜 미치겠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미치겠네 아 뭐야 세 마리야 이상한 말 하지마 아닙니다 오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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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아 진짜 아 저번에 저번에 고폭 오빠한테 부탁했었을 때도 그때 기억나세요? 거의 폭격기 기억네 주먹이 운다 해가지고 오빠가 저기까지 달려왔었는데 내가 시청자랑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오빠 끝이에요 이게 촬영한다고 다른 방에 갑질하게 핀 눈물이 난다 아 선생님 진짜 맞짝이 님도 10개로 뚝뚝뚝 갈까 10개 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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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이 들어왔어? 기씨비 님은 또 5개 감사합니다 방안 감속 찰렬스리 됐어 거폭 이정도면 잘 이용해 뭐 같다 아 진짜 돌겠네 아 진짜 돌파 괜찮은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